1 우회 아크라 무엇을 그리 우회하고 있니 다시 태어나면 그만인데 얘네들은 기억상실인데 뭘 후회할게 있다고 후회를 하는겨 이벤트 보면은 옛 돈 얻먹을 걸 하면서 후회하잖아 아 유물 말고 돈 얻먹을 걸 하면서 5배 얻음 호머 심슨이냐고 아야 당신은 미친 그렘린을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 미친 그렘린 겁나 빠르네 난관 극복 절단 육압 저 1단 저 1단 저 1단 승 킹스완과 슬기는 드로도 달려있는데 그는 정말 이리와 이는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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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트 가야겠지 퍼포? 고감 퍼포? 보수자포 타라? 상상해달래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맹불 사신 사신 아까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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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오징한테 어퍼컷 날리는 아이언 클레드 뭐? 사신각함 봐야겠지 어 이럴수 캐리 퍼스 켈리 캐리오 켈리 켈리오 켈리 켈리오 뭐? 14층인데 덕발레라고? 일반몹보다 엘리트 더 많이 잡았네 엘리트가 더 쉽다니까 유글도 주는데 아유 드로킥 뭔데 이렇게 자주 나오냐 아lee 스팸 잡기 스팸 알이 캈리오 스팸 레 랩 요 요 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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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번데 타락! 나오는 상상함 이정도면 수뇌코 얼만하지 않나? 타락 찾으러 감 아이언클레드는 타락이 있는 아클과 타락이 없는 아클로 나뉜다 타락 그리고 난 없지 고마워 충격파 하나 더 충격파 하나 더 앗 써순 싸뎀 공세로 맞았네 충격파를 먹었구나 충격파 플러스를 줄게 충격파를 맞아붙은 duc 쒸쒸 아 스냅크야 이러지마 정품 스네코에 정신 못차리는 아이언클르드 사신함 하고 가야된다 까면 어 어 어 니 왜 맨날 삼끄데 오식 오식 이걸 못먹네 왔다 왔다 오식 오식 요식 오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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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 만만 봤네 크림 연사 충격파가 3장이라 좋으시겠어요 야 곤란있는데 곤란을 왜 막아 똥멍청아 강정 불도약하나 윙부츠 윙부츠 쓸데 있겠나 윙부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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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툭 전등 이거 덱 거짓같네 흐즈라이크 게잉 충격파는 뭐 이리 맞냐고 흐즈라이크 짱매 뭐 영포가 젤 많다고? 진짜 어쩜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지 내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봤는데 화 다삼코잖아 진짜 구라도 정도 거쳐야지 아무도 안 믿을 거짓말을 뻔뻔하구나 요바 아니 스네코가 사기 쳐서 졌잖아 이거 사기야 이거 무효라고 노카운트 거짓말 스네쿠가 저렇게 뻔뻔하게 게임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괴좋골랑 피 저만큼 깎아네 괴좋골랑 피 저만큼 깎아네 널 죽이겠다 아 아 아 하지마 뭐 나쁜 짓이야 아 연사 3포 순애의 배신 이런건 순애가 아니야 아직 일 남았다 십십십 카락 줄거지 아니 머습 아니 뭐지 다 삶고였던거 밖에 기회가 안나는데 인지편향 오지는 냠냠냠냠 윙부츠 쓸데가 없네 뭐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50퍼데 50퍼면 뭐 아 왜 자꾸 때리는데 아 아 아 아 아 그냥 이 버터네 헌터 끌어서 좋을 거 없을 듯 터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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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터 록 터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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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격용 인형 들고 타격으로 때리고 있는데 이게 타격 덱 아닌가 진짜 완벽한 타격 덱이야 파이얼 얘가라도 쓰자 뭐라도 나오겠지 보통조 보통조 아야야야야 완타덱맞네 조짓다 완타 세일하는거 봐 겁나 기분납다 저걸 왜 사 지워 근데 타격이 더 약하네 타격이 더 약하긴 해 왜 심주해 타격이 더 약하네 іл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완타 그만 나오라고 쪼개는 가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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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 똥갬 저게 사혈이야 말거야 상점 가도 돈이 없는데 멘브레쉽 야 타라 빨리 줘봐 쓸모 없는 틱 첫 턴엔 단타 안함 포션 벨트 힝시병 시성 힝시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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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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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시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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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何? 오 오 오 오호 야 이거 나 속아플 수 있겠나? 아니 내 사신 우제 볶음이 징꿈 파이어를 자독성 어디 보자 반도를 살려야되고 사신 두개있으니까 지옥불도 못쓰겠네 인질금비 썼다 연타톨이라서 안아픈 인질금비 썼다 여미음 맛잇어요 안 이것을라그랬다 öff따 열쇠 어 이소 있어요 모아거 많이 가서 그걸 믿었음 드롭퀵 이번엔 악형 두개 붙으면서 급하게 완성됐네 쓰릉